2, 3, 2번님의 신세계라는 종목입니다. 2만, 26만, 25만 6천원에 비중이 35%, 6%다. 실적이 나쁘지 않은데요. 자꾸 이거 신저가로 내려갑니다. 도움을 부탁드려요. 라고 하네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신저가다? 뭔가 약간 통일되지 않는 의미인 것 같아요. 실적 좋은데 왜 주가는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예요, 소장님? 이제 시장에서는 실적과 수급과 그리고 모멘텀이라는 이 삼박자가 맞아야만 제대로 된 종목의 상승의 흐름이 나오죠.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런 전통적인 백화점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들의 어떤 시장의 무게중심이 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네이버, 카카오. 어떻게 보면 그네들이 2021년 6월 29일, 6월 25일에 3,300포인트 찍고 시장이 장기간에 걸쳐서 하락하는 동안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안 빠진 종목 그리고 상승한 종목이 신세계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뭔가 시장의 변화가 있고 다시 터내주는 시점이 되니까 얘는 그동안의 어떠한 부분들을 반납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신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관련된 그러한 어떤 매출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없죠. 그냥 노말하게 실적은 예상했던 대로 이런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작년 9월이었죠. 9월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한번 해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20만 원 초반 자리에서 이렇게 하방을 잡아주고 있고 지난번에 시장이 같이 1월 달에 올라오면서 이 24만 원을 또 움직였지만 이 다음 자리를 갈 수 있는 힘은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이제 2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24만 원 이런 밴드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는 굳이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 특히 비중을 36%인데 어떠한 특정한 섹터 이런 쪽을 30% 이상 40% 가까이 갖고 있다는 거는 시장에서 그만큼 소외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자리 매도보다는 반등을 이용해서 현재 구간보다는 22만 원대 이상에서부터는 오히려 비중을 좀 줄여달라. 이러한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자리에서 만약에 추가 상승이 안 나온다면 최소 50% 정도는 교체하면서 다른 쪽으로 가는. 차라리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로 옮겨가는 이러한 전략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종목에 대한 교체도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잘 참고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 또 본인의 몫이라는 점 한 번 더 인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